DB금융투자 강남금융센터의 김경수 pb 그리고 혜리메스닥의 하창한본부장 두 분과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우리 하창한본부장이 보고 계시는 오늘장 특징주 앞서 우리 유저래캐스터에다 언급했던 종목이네요. 주일 알루미늄. 오늘 알루미늄 관련된 종목군들이 강하게 시세가 분출이 됐는데 사실 알루미늄에 대한 가격 상승이 좋아지는 부분들은 단기간의 이벤트가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가격적인 부분들이 높은 상황이고 공급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부담이 되고 있었는데 이번에 호주 관련된 부분에서 다시 생산을 한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또 일부 종목 같은 경우는 2차전지 섹터와의 관계성, 사업에 대한 MOU 같은 부분들이 있는데 주일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관련된 MOU를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이벤트가 같이 반영이 됐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소수 품귀 현상이 시장을 강탈한 다음에 또 원자재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계속적으로 부담이 되고 있었다 보니까 그러면 마그네슘이나 알루미늄 이런 부분들은 어떨까라는 부분을 봤을 때 계속적으로 공급에 대한 타이트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사실 이런 흐름들이 단기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중장기적으로 좀 길어질 것이다 라는 전망들이 상당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자재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제품처럼 공장에서 찍어내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타이트한 흐름들이 유지가 되게 됐을 때 업황 자체가 호황이 예상이 된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모처럼 알루미늄 관련된 종목군들이 시세가 분출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율 알루미늄과 더불어서 그 관련주들에 대한 업황까지 얘기해 주셨고요. 두 김병수 피비님께서는 또 어떤 종목과 섹터 눈여겨보고 계신가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SD바이오센서를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MSCI 오늘 한국치수 편입이 변경이 되었는데요. SD바이오센서가 그 여섯 종목 중에 하나로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외인들의 수급이 조금 좋았던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장중한 18%까지 고점을 형성하고 지금은 10% 정도까지 빠져있긴 한데 SD바이오센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고 있는 진단키트주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적극적으로 인수합병 또는 M&A라고 표현하는 인수합병을 많이 나서고 있고 자회사를 통해 유바이오로지스를 투자를 해서 이쪽에서 유바이오로지스와도 협업을 하고 있고 이런 MOU가 체결되어 있고요. 특히 브라질 쪽 브라질의 에코사라고 표현되고 있는 브라질 자체 진단업계의 1위인 회사를 인수했습니다. 인수하게 되면서 브라질 쪽 인구가 고령화가 굉장히 심해지고 있는데 이쪽에 대한 질병에 설정한 대비책을 요구하고 있고 의료기계 체외진단업체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매력적인 시장이기 때문에 브라질 진출도 눈앞에 두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UXN이라고 포함되고 있는 이런 자회사 UXN이라고 포함되는 코넥스 기업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쪽에 투자하게 되면서 혈당 측정기에도 많이 진출을 하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UXN이 갖고 있는 원천 기술력을 포함하고 이런 SD바이오센서의 혈당 측정기 사업 플랫폼으로 당뇨병 쪽 만약에 진출할 수 있다면 지금까지는 코로나 진단키트로 인해서 많이 쌓아놓은 현금들을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SD바이오센서 오늘만 아니라도 앞으로도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종목을 갖고 와서 설명을 좀 드려봤습니다. 추가로 말씀하실 게 있나요? 추가로 말씀 안 해요. 그렇군요. 그러면 시간이 좀 남아있으니까 우리 하창원 본부장께서 동화기업도 지금 오늘 특징지로 보고 계시잖아요. 간단하게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아무래도 동화기업 같은 경우는 자회사에서 미국의 증설이 좀 기대가 되고 있는데 최근에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권들이 굉장히 강한 시세가 좀 분출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리비안이 상장된 이후부터 계속 조정 큰 폭으로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고 사실 이제 뭐 이런 전기차에 대한 부분들은 환경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좀 부각이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게다가 요소수 관련된 이벤트가 터지게 됐을 때 자연스럽게 또 친환경에 대한 차량에 대한 수요가 또 늘어날 수 있는 부분으로도 또 확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동화기업 자체는 목재 기업인데 사실 이제 2차 전지 쪽에 관련된 전기차 관련된 부분들이 사업이 좀 부각이 되면서 한번 시세가 좀 분출이 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리포트와 관련된 이슈들이 좀 부각이 되면서 이거를 연달아 좀 시세가 분출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뭐 에코프로라든지 뭐 이런 에코프로비임이라든지 이런 관련된 종목군들이 계속 좀 강한 시세가 좀 분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의 강한 섹터에 좀 힘 받고 이제 또 후발로 좀 시작이 되는 그런 종목으로 좀 부각이 됐다라고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화기업 현재 지금 연일 상승 중에 있는데요. 급등을 켜고 있습니다. 오늘 11만 300원 선의 종가 형성할 예정입니다. 일부 부정자가 형성한 것에 의.* 일부 부정자가 형성한 것입니다. çosGood. ointed. added. teu mike. be bitch. bot. nine behind.